오늘 수윤이 옷 버건디색이네요 또 무슨 말을 하라고 제가 지금 예상하는 그거 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또 빌드업 한거지 이거? 또 빌드업 한거지 그치 그치 이러면 안돼 나야 뭐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잘 받아준다 미쳐도 딴 데 와서 이러면 안돼 여러분 나야 뭐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잘 받아준다 미쳐도 딴 데 와서 이러면 안돼 여러분 나 진짜 걱정이되서 그래 캐치가 부끄러워? 그건 아니야 캐치가 부끄럽잖아 캐치가 부끄럽진 않은데 걱정이 돼서 그러나 걱정이 돼서 응? 어떻게 봐가지고 그러면 나야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이제 응? 같이 놀고 하지만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요 응? 조심해 나랑 있을 때만 해 나랑 있을 때만 해 알겠지? 알겠습니다 이τού 이렇게